이 엔비디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만든 한때 3조 달러를 육박했던 gpu를 만든 특히 ai 반도체용 gpu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제 102달러 83센트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또 34센트가 빠져가지고 102달러 49센트 엔비디아 주가 추위인데 이게 이제 올해 주가 추위입니다. 한 50불에 시작해가지고 뭐 따블된 거죠. 1.13배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35불 대에서 최고로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120불 130불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개 이제 어떻게 보냐 했더만은 좀 많은 사람들이 긍정론이고 엔비디아는 새로 나오게 되는 반도체 가속기 블랙웰이 좀 늦게 출시가 됐고 예상보다 그 결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는 게 좋겠다. 엔비디아는 2분기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 반드시 사기를 권한다. 엔비디아는 2025년까지 약 한 41% 정도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 리뷰 수익이 계속해서 앞으로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이렇게 찬성 반대. 미국에 이렇게 투자 잡지에는 진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런데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저 역시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대형 기술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함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AI 혁명이 멈출 수 있나 AI 혁명이란 것이 잠시 그냥 서쩍하는 바람에 불과한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 같지 않다는 거죠. 이제 같이 시작된 단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100원을 팔게 되면 이익을 75원에서 85원 정도 벌어들이는데 그런 엔비디아의 기술적 독점력이 얼마 정도 갈 것 같냐 한 몇 년은 갈 것 같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것도 기술적으로 상당한 독점력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을 저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엔비디아 주식이 현재 굉장히 저렴해진 상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다 가설이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오늘 한 시문에서 아주 심청 분석을 잘했네요. 반독점 이슈의 출력인은 엔비디아. 최신 AI 반도체 정확하게는 AI 가속기입니다. 블랙웰이 구원투수가 될까. 젠슨 황 이미 고객사에 블랙웰을 보내서 최종 검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기자분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다 종합해 가지고 굉장히 기사를 잘 썼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의 미래 과연 AI가 버블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미국의 정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 가운데 하나죠. 최근까지 글로벌 정시를 뜨겁게 달군 연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청바지 장사인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랠리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2분기 매출은 30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사상 최대치고 시장조사업체가 예상했던 287억 달러를 웃돌았다. 그런데 주가는 빠졌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8월 9월 10월 3분기 매출은 이보다 높은 325억 달러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이었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상황을 개괄해서 정리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여기 매출 총 이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100원 팔았으려면 71원 20전을 남긴 겁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70% 된 겁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게 좀 높긴 한데 어마어마한 이런 회사가 된 겁니다. 매출액이 300억 4천 달러를 판 거죠. 주로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ai 가속기. ai 가속기를 팔았고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h100, 호프100이라는 모델이고 그다음 갓 출시돼서 또 많이 팔리는 것이 h200, 호프200. 그다음에 이제 출시돼 이렇게 블랙웰이라는 ai 가속기인 거죠.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대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정확하게는 ai 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gpu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런 공급한 hbm 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ai 가속기입니다. 블랙웰이 언제 출하되는지 여부였다. 이제 설계상에 약간 오류가 있어 가지고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연내 출하가 가능하고 젠슨 왕은 블랙웰의 마스크 변경은 이미 완료됐고 다른 기능적 변경은 필요하지 않고 이미 약 100가지 형태의 블랙웰이 고객사에 보내져서 샘플링 최종 검수증이고 그리고 4분기에 출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블랙웰의 이런 업적이 반영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도약을 하겠죠 주가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젠슨 황이 여러분들 이제 이미 출시를 해 가지고 고객사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데서 다 구매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력 상품 호프만으로도 자신이 있다. 4분기 이전에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지위는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자신감을 내비졌다. 제품이 워낙 독점력이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차기작 브랙웰이 아닌 현재 주력 상품의 호프 100, 200만으로 엔비디아는 시장을 확실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피려가고 있다. 호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고 호프 수요가 많은 것은 다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경쟁 때문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젠슨 황이 이 이야기가 참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아주 잘 쓴 겁니다. 새로운 고지에 가장 먼저 도달한 회사가 혁신적 수준의 ai를 도입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 빅테크들이 지금 4화를 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더 우수한 ai 모델 대규모 어느 모델을 출시할 수 있느냐 그 새로운 고지를 여러분 점령하기 위해서 ai 반도체가 아주 우수한 게 이런 납품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겁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고지를 향해 달려갈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이 시장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생성형 ai 기업들 메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xai 입장에서는 당장 투자 자본의 대부분을 모으기보다는 설비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 가지고 자사가 개발한 ai 모델을 빨리 훈련을 시켜 가지고 더 똑똑한 ai 모델로 만들어야 될 것이 필생의 지금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속에서도 10만 개의 gpu를 연결해 가지고 테네시주의 맨피스에서 급하게 뭡니까 내년 도가 되어야 열릴 것 같은데 올해 다 완결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자사가 개발한 글록 3 모델을 연말까지 출시하게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웰이 올해 말부터 출하를 시작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게 된 ai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당장 호프를 활용해서라도 ai 기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예상대로 였으면 테네시 맨피스에 여러분들 건립된 10만 개의 gpu를 연결한 일론 머스크의 xai 사회 훈련용 데이터 센터가 원래는 블랙웰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호프 200을 써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과다한 투자라도 그걸 감수하는 게 좋다. 저크버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좀 과도하게 ai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과도한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다고 본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때려붙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시야를 확 넓히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활동한 무대는 넓고 투자할 때는 많다는 겁니다. 나라가 뭡니까 무슨 판이 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 사하를 건 경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왜 이게 얼마나 이런 고급 정보들입니까 이걸 보고도 다 같은 정보를 읽겠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까 저는 이런 정보들 다 조각조각 모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ai 거품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냥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다 이야기죠.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거품이라 아니라는 사람들은 베팅을 하는 거다 이야기죠. 이 젠슨 황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를 안 하면 오래되면 ai 하면 gpu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cpu 중앙정보처리장치가 한계에 이르렀고 데이터 처리 성과를 끌어올릴 유일한 방법은 병렬 연산을 처리한 유일한 방법은 엔비디아 가속기밖에 없다. 당신들 알아? ai 가속기밖에 지금 없어. 아니면 ai 포기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돈 냄새를 맡는 거 저커브가 여러분들 돈을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 지금 젠슨 황의 이야기 이게 전부가 다 조합되면 뭐죠 ai 거품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미친 듯이 이러면서 세상이 질주하는 겁니다. 블랙웰은 호프로 뛰어넘는 한 단계 도약이고 고객사들의 블랙웰 제품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블랙웰만의 선도적인 위치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젠슨 황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먼 거 아니까 블랙웰의 성과가 여러분들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폭등할 거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연산 속도가 현재 호프 h100 호프 200 모델보다도 블랙웰 모델이 3배에서 5배 정도 연산 처리 능력이 빠른 모양입니다. 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 여러분하고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이야기죠.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70% 대 초반 이때는 70% 대 중반까지 갔는데 70% 대 초반까지 떨어지겠다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106달러 정도까지 됐으니까 이제 어제는 102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침없이 세상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ai 거품 글쎄 이걸 한 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가장 ai와 관련된 기사를 잘 정리해서 보도하는 데가 고마움을 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해하러 오고 이의 이야기입니다.